너 지금 이 시점에서 잘 판단해야 돼. 그냥 말라 죽을지 만 울림 감사합니다 납작 엎드리고 그냥 우리 엄마만 확 내보낼지. 아 그래도 이건 세리가 너무 불쌍하잖아. 세리만 불쌍하냐? 네가 밖에서 나 혼자씩 키우겠다고 마음 먹은 진호 엄마는 안 불쌍해? 누나한텐 미안하고. 너 한번 생각해봐. 우리 엄마가 이 집에 딱 들어오고 난 뒤에 네가 마음 편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? 아니 삼촌 나 솔직히 맨날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삼촌. 너만 정신 차리면 돼. 네가 중심을 딱 잡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조카야. 아니 왜 이렇게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. 내 엄마 진상 때문에 지금 경찰 오게 생겼어. 오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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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k watching, taken about a everytime eve 오빠... 나같이 못난 놈 있고 우리도 있고 이제 출발해 오빠 나한테 왜 그래?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이 집에서 나가주라 미안하다 잘 살아나 세리야